지난달 6일 웨스트밸리 지역을 순찰하던 LAPD 경관들이 리시다와 셔머네이 교차로에서 람보르기니 우락한 차량의 운전자가 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차량 뒤로 붙습니다. 신호등이 바뀌고도 움직이지 않는 차량. 경찰차가 가까이 다가가자 멈칫멈칫하다가 이내 출발합니다. 이에 이상함을 감지한 경찰이 사이렌을 켜고 따라가자 람보르기니 차량은 빠른 속도로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뒤를 쫓던 경찰이 여러 차례 사이렌을 울리자 멈춰서는 차량. 경찰이 다가가 운전면허증을 요구합니다. 경찰은 시 Baltimore, 경찰은 피지에 부숫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지에 녹lord이 방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지를 전하는 구요. 경찰은 피지에 내가 맞지 않으신가요? 경찰은 피지에 적онь إلى 이 신형입니다. 경찰은 피지에 바랍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 방문을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스토리anto 백신을 63%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비지에 여드폰으로 인정하시면 됩니다. 경찰은 기술으로 인정하시나요? 네. 경찰은 바로 인정하시나요? 경찰은 왜 아예? 경찰은 피지에 있는 거예요? 경찰은 이 제품은요? 경찰이 묻자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잠시 후 차량 등록증과 면허증을 조회하자 운전자는 LA에 거주하는 50대 엘리엇 두견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두 건은 여러 건의 중범죄로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고 차량 역시 도난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경찰과 운전자 간에 계속해서 벌어지는 실랑이. 마지막으로 경찰이 도난 차량임을 이야기하자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도주해버립니다. 도주하는 람보르기니는 시내에서 113마일, 182킬로미터로 달리며 도주합니다. 한참을 뒤쫓던 경찰이 마침내 도주 차량을 발견합니다. 도주하던 람보르기니는 여러 대의 주차된 차량들과 인근 전신주, 그리고 나무들을 들이받고 부서진 채 전복돼 있습니다. 경찰들은 우선 운전자의 생사를 알아보기 위해 차량 이곳저곳을 살핍니다. 경찰들이 인근 지역을 둘러보다 결국 운전자를 찾았지만 운전자는 사고 차량에서 30미터 떨어진 곳까지 날아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두 개로 갈라진 람보르기니와 여러 대의 충돌 차량을 증거로 제출하고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YTV 뉴스 박심원입니다.